네,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를 보는 기준들이 나름대로 생기셨을 텐데요. 그런 현실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 돈을 벌고 좋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수적인 기준도 함께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인 멋지던 컴퍼니의 대표로서 그리고 국내 유일의 아파트 풍수지리 강사이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발췌를 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천성조 마스터님의 친필을 담은 저희 복바라기 액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례는 바로 흑석 11구역입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3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조만간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인가가 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인가가 나버리면은 이제 여기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매도 기회라고 해서 많은 또 부동산분들께서 또 블로그에 올려놓고 계신데 뭐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분들은 사도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그 풍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간에 지금 진행 정도는 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직접 또 현장을 한번 밟아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만든 조감도의 형태이고 아직은 여러가지 주택 그 낡은 주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 보자면은 급경사진 곳입니다. 급경사진 곳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직접 찍은 사진인데 흑석 11구역 자체가 상당히 경사지고 가파르더라고요. 아무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땅을 파낸다고 해도 이 급경사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파낸다고 하면은 또 그만큼 땅을 돋아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기운이 좀 흘러내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흑석 11구역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에 당첨된 그 아파트의 전체적인 시대가 급경사진 곳이 많다라고 하면은 좋은 곳이 당첨될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없다는 아니고요.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든 아파트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산을 바라보는 곳, 산을 바라보는 아파트, 산을 바라보는 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 흑석 11구역 건너편에서 제가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맞나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맞은편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흑석 11구역 전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대가 상당히 가파른 것을 알 수가 있고 뒤에 산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개발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요 산을 환경적인 의미로 친환경적인 의미로 좋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 일반 분들께서 무조건 뒤에 산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풍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데 산을 바라볼 때도 그 산의 모양마다 다르고요. 산을 끼고 있을 때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또 다르고요. 산을 끼고 그 집의 방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로 또 다른 겁니다. 너무나 그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인들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너무 모르는 것보다는 항상 풍수 전문가를 제대로 모시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을 바라본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산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고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산에 특히 붙어있는 경우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 산을 잘라내고 아파트를 건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만약에 내가 분양이 당첨된 아파트 동이 뒤에 산을 깎아낸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한번 이걸 내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제가 이전에 로얄층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세한 거는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분양에 최고층, 최저층이 당첨이 됐어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도 참 안타깝죠. 이건 현실적으로도 좀 아닌 경우 중에 하나죠. 최저층, 최저층이라고 하면 1에서 2층을 이야기합니다. 3층부터는 좋죠. 3층부터 5층까지가 풍수로얄층이고요. 1층에서 2층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공회도 그렇고 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운적으로도 피하시는 게 좋고 최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적으로 봤을 때 최고층이 더 나쁩니다. 최저층보다는. 최고층이 더 나쁘기 때문에 요즘 유의하셔가지고 내가 뭐 투자도 좋지만은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사는 사람이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 깔고 앉아있는 이 아파트가 집값이 오른다 한들 이 사는 사람이 고랑고랑해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아파버리고 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1억 천금을 얻는들 아파트값이 10억, 100억을 한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평안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젊은 세대의 90%가 평생 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아파트에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만약에 들어가려고 한 아파트가 있다라면은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에 어떠한 곳이 위치에 있었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아파트 짓기 이전에 만약에 입지 자체가 뭔가 혐오 시설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도 있고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그런 것들 미리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 그냥 무심코 그냥 들어가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드는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생선을 싼 종에는 생선 냄새가 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혐오 시설이 있었던 곳에는 나쁜 기운이 머물러 있고요. 그 기운이 정화가 되려면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 이전에 이것이 입지가 어땠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확장이 안 된 곳을 선택하시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발코니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확장형 발코니가 왜 안 좋은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꼭 잘 찾아보시고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집 구할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안방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 구조 안에서도 왜 안방이냐면은 당연히 신혼부부라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내는 그 안방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신혼부부라서 더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집 구조도를 하나 따왔는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놓든 이 안에 화장실과 직접 마주하지 않습니다. 이 문하고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괜찮고요. 뭐 그리고 현관을 열어도 안방이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 구조 진단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될 나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이거 기억하셔가지고 아 요런 집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뭐 두 분이 이야기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전세보다는 여력이 되신다고 하라고 한다면은 자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풍수지리 강의를 통해서 투자와 명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우선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은 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때 집을 구할 때 그 당시 직장 상사분께서 절 부르시더니 그분께서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죠. 뭐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니 집 구한다고 그러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전세 구해서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속으로도 흥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전세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가를 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집도 구하고 잘했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요. 특히 신혼부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든 사람이든 다 똑같죠. 처음 집을 할 때는 당연히 깨끗한 집 오래된 게 아니라 새로운 집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위주로 찾으시겠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금이 되는 한에서 자가를 선택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비용에 맞추다 보면은 신축보다는 구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축만 고집해가지고 그냥 신축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낡았지만은 입지가 좋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자가로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집을 구입해 봤던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막 새롭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분들이 벌커덩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이 지방에 있는 소도시라서 아 굳이 저 돈으로 전세 안 들어가도 근처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사면 되는데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신혼부부 혹은 이 영상을 보신 신혼부부가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내 애들이 그렇게 삶을 결정지휘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분명 큰 큰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아파트 첫 번째는 말이죠. 바로 이 비탈진 곳입니다. 아파트 지형 전체 단지 안에서도 비탈진 곳 안에 위치된 동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이거를 간과하고 구하는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지난달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들 모두 다 한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여러 명이서 정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전문가도 또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켜져야 될 것들도 지키지 않고 집을 구하고 또 그게 좋은 집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집을 구하실 때 이 비탈진 곳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 가장 기본은 가장 쉽고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어겨졌을 때는 너무나 큰 불행이 닥쳐질 수 있는 겁니다. 풍수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서부터 바탕을 낸 것이고요.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게 바로 아파트 풍수지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비탈진 곳 조심하시고요. 지금 제가 뒤에 있는 이 배경사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임장활동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강변이 바로 보이는 아파트이지만 그라지 그렇게 좋은 단지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단지였는데 지금 멀리서 보이겠지만 이 아파트 앞에 이게 정면이고요. 이렇게 지금 지형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평평하다 하면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감정을 해드리고 집을 찾아 드릴 때는 더 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그렇게 집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더 유심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아파트의 앞뒤를 어디로 기준으로 하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슴이 말씀드리는데 이 베란다 보통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이 앞쪽 앞 베란다를 중심으로 베란다를 정식용어는 발코니죠. 발코니가 있는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코너가 이렇게 짜여 있더라도 그래도 메인되는 향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을 내가 중심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향을 정하면 그쪽이 정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우성아파트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거는 뭐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이런 데 살면은 안 좋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기 사는 분들이 안타까워할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은 근데 사실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막연히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기운이 모여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운이 강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고 설령 도심 항복판이라 하더라도 저 멀리 있는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악한 산들 기가 세고 강력한 산들이 둘러쳐져 있는 것이 서울이고요. 대구만 보더라도 분지지형으로서 팔공산이든 비슬산이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뺑둘러서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펼쳐진 도심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운을 주는 강력한 산이 산이 깎여져 있다. 산이 잘려져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깎였다라는 정도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옹벽을 세우는 아파트 완전히 이렇게 옹벽을 세울 정도로 산을 이만큼 있었던 거를 이건 다 잘라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풍선을 빵빵한 풍선을 빵 해가지고 터뜨린 것과도 같습니다. 기가 막 터져 나옵니다. 이게 물도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물을 적당히 틀면 정말 편안하게 내 몸을 마사지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물이 너무 센다고 해봅시다. 정말 물이 세면은 내 살이 팔 정도 상처가 날 수가 있고 그걸로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 그게 기운이 되는 거지. 산이 깎였다라고 한다는 건 기운이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소화전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넘쳐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산을 깎은 곳이나 혹은 단지 안에서도 산 깎은 곳 인접한 그런 곳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앞이 막혀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성균관대 앞에 있는 서울의 안함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살았던 곳인데 이 아파트 정확히 제가 요동에 살았었습니다. 요동에 살았었는데 앞에 보면은 정확하게 막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던 라인에서는 요게 가려지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빠져나와서 가려지진 않았는데 아마 요쪽에 있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 때문에 여기 조망권이 다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망권이 갇힌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 앞을 가로막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 길 잘 가거나 혹은 딱 줄 서 있을 때 내 앞을 딱 앞에 누가 가로막고 서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똑같습니다. 땅도 자연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앞에 다른 집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사는 이 집의 기운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기운을 사는 사람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나가는 집에 살면은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요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여기 사는 사람들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도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은 명당 동네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좋은 동네 없습니까? 혹은 좋은 묘터 혹시 가지고 계신 곳 없습니까? 라고 수없이 많이 문의를 해오십니다. 해오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명당 동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그 집 하나만 신경 쓰면 되지 남의 집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 다 부자들 살고 있고요. 서울 청담이나 이런 데에 다 좋은지 다 압니다. 다 알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잘 살았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한 아파트 안에서도 같은 라인 안에서도 잘 살고 못 살고 나뉘는데 하물며 강남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턱대고 아 강남이 좋습니다. 거기 사세요. 한남에는 그거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도 안되고요. 여러분들도 절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러니 이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명당 동네 찾지 마시고 내가 살려는 명당 집을 찾으라는 겁니다. 설령 동네가 좀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도 풍수적으로 명당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되면은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의 기운을 받으니까 말이죠. 자 내가 서 있는 이 위치 사람이 있는 위치 내 밑으로 해서 내가 여기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전해져 오는 거지 내 옆집에는 제가 없습니다. 제가 받지도 않는데 옆에 있다고 해서 옆에 있는 그 땅의 기운을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물론 옆에 부잣집이 만약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뭐 그건 현실적인 부분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땅의 원리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진짜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알려드립니다. 서쪽 지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의 서쪽입니다. 내 중심의 서쪽이 아니고요. 딱 지도로 봤을 때 서쪽입니다. 서쪽이 뭔가 허전하거나 조금 지형지물이 없거나 탁 트여 있다. 그거는 조망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쌓일 일이 없이 지갑이 뻥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서쪽이 그러한지는 제가 뭐 저희 영상에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의미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아파트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는 여러분들이 재물이 지나가는 아파트를 고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요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본다. 내가 재물이 새 나가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막연히 막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힘드십니다. 그러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주변 지형. 주변 지형을 잘 살피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동이나 이런 거 다 무심코 볼 게 아니고요. 그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아파트에 절대 오래 사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우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삶에 있어서는 풍수의 양택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양택이라고 하면 산 사람들의 사는 집 혹은 영업장이든 모든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형태에 적용되는 것을 양택 풍수라고 하는데요. 그 양택 풍수에 있어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의 원칙과 더불어서 주역에 정해져 있는 그 팔방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래도록 내려온 그 근본 바탕을 전제로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컨설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 오면 옛날 게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원칙들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수천 년 전에 있던 나무가 지금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나무가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나무는 나무인 거고요.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그 본래의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 거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독적인 원칙들 많은 삶의 진리에 담겨있는 대명제들은 앞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이 계속해서도 계속 똑같은 의미로 귀중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풍수의 원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공부하시거나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그저 풍수라고 하면 사주풀이라든지 역술가들이 하는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풍수를 말씀드리고 풍수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것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풍수에 있어서 그 정해지는 원리들도 수천년의 세월을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제가 운에 있어서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종이 한 장의 법칙입니다. 종이 한 장의 법칙이 뭐냐. 자 여러분들 A4용지 지금 여자분께서 이렇게 두 장을 들고 계신데요. 이 A4용지를 우리가 등이 한 장 짊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장의 무게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남지만은 몇 그램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그램이라고 해봅시다. 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1그램인데 이게 만약에 100장이 쌓이면 100그램이 되겠죠. 뭐 그래도 짊어질 만합니다. 근데 이게 천 장이 쌓이면 1키로가 되고요. 이천 장이 쌓이면 2키로가 되고 2만 장이 되면은 얼마죠? 20키로가 되어버립니다. 20키로가 되고 되면은 점점 이제 무거워지죠. 20키로면은 그 군대에서 짊어지는 군장 무게와도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이 하나를 쌓았을 때는 모르는 거지만은 그게 한 장, 두 장, 세 장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장수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짊어지기도 어려울 만큼 무거워지는 겁니다. 운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쁜 운을 이렇게 종이 한 장 정도로 가볍게 쌓아간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렇게 나쁜 운을 한다고 해도 이 나쁜 운이 내 몸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을 짊어졌을 때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 나가는 그 나쁜 운들이 결국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쌓이게 되면은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꼬꾸라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좋은 운이 그렇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은 내가 굳이 그 운을 받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 운이 내 몸을 뒤덮어버리고 내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한 장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 오래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구조 안에서도 물론 사는 사람마다 가구의 형태라든지 그 사람의 운에 따라서 그 집 안에서 잘 되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되어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00% 딱 맞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해진 원칙들에 의해서 딱 맞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수로 100점짜리 주택을 짓는 것과는 달리 풍수에 있어서 100점은 아닌데 한 60점 정도 되는 아파트면은 보통 거주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60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나머지 마이너스 되는 40점이 있습니다. 그 40점이 하루하루 쌓아갈수록 그 마이너스 40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적되는 게 언젠가는 쌓여가지고 그 사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가 됐을 때는 결국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고 나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집안의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가늠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나 파트에 오래 사신 후에는 좋지 않고요. 보통은 이걸 한 10년 단위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단위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아파트에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일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 풍수 자체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안전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소화기를 놔두지만은 아마 30년 동안 소화기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집마다 다 소화기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것은 한 번에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수십 년 동안 들였던 노력 자체와는 버금가지 않는 그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효율적이고도 돈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게 될 만일의 사고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 비효율을 따지는 것은 좋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인들은 안전에 대한 그런 법칙들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풍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연의 법칙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나쁜 구조, 나쁜 입지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 딱 어느 순간 예를 들어 3년, 5년, 10년을 단위로 해서 딱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웃었던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운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겸손할수록 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풍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내가 지금 당장 멀쩡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내 인간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나쁜 운에 젖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나와 거주하고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내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부자가 되시고 부자가 되기 이전에 나쁜 일 당하지 않고 무탈하게 살고 싶다면 절대 한 아파트에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사를 고려해 봐야 하는 그 순간에 우선 내가 지내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 번 잘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냥 세월 동안 세월을 따라서 무심하게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사라진다는, 없어진다는 그 뜻이 아니고 사는 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흐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스스로 자가 판단을 해보시고 갑작스럽게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신다면 이사를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